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그리고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잘들 지내고 있어요? 와 여러가지 일들이 막 너무 복잡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다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어쩌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해져 있고 또 우리는 또 오래 우리가 얻어야 될 결과가 있잖아요. 뭐 어른때는 항상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볼 때는 항상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수험생들은 정말 짠한 거. 아이고 짠한 거. 네 하여튼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6월 모평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가지 일들이 생겨도 이제 우리가 6월 모평을 볼 거예요. 또 6월 모평은 봐야 돼요. 수능시험 전에 우리가 실력이 얼마나 상승이 됐고 또 우리가 약점이 어딘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모평은 어떻게든 봐야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3 학생들 이제 내신이랑 같이 막 겹치고 또 N수생들 지금 또 이제 막 힘들어질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6월 모평 보긴 봐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부담도 되게 클 거예요. 어떤 특별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늘 똑같아요. 꾸준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 공부할 때 그냥 인강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선생님들 구경하고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건 설마 아니겠죠?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치고 힘드는 건 아는데 선생님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고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내용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6월 모평을 앞두고 또 시간 남아있는 이 상황 동안 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 조언을 하자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손으로 글씨 써서 손글씨로 정리해 보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작품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선택지의 개념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문제의 답은 진짜 지문에 있는데 그걸 내가 정확히 찾았는지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배웠던 내용들이 자기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 사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왕 공부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 선생님들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고 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항상 손글씨 정리 복습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이 짧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앤수하는 여러분들 독재하는 친구들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됐죠. 그치? 이제 6월이 되다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날씨는 둘째치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외로움 때문에 진짜 막 정신이 없을 상황일 거야. 필기구들한테 이름 붙이고 얘기하고 그래요? 옛날에 선생님 지자들은 막 그러던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랑만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뭐 고3 학생들이야 뭐 제일 힘들죠. 지금 말해서 뭐 합니까?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또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내용들 반드시 백지 복습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붙여놓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건 남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해봐야 돼. 자기가 자꾸 정리해봐서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PC 버전으로 잘나가는 만두가게 선생님 게시판 들어와서 잘나가는 만두가게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사진 첨부해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차분하게 지금 계속 첨삭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내용들 눈으로 그냥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한 번만 정리해서 써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용 파악하거나 구조 파악하거나 아니면 흐름 잡는데 또는 너무 어려운 게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아니면 지문을 이용하고 또 내가 이걸 분석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모평도 보고 그리고 6월 모평 준비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더 하고 있었으면 전부터 하고 있었으면 진짜 잘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손글씨 법사 정리노트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하는 공부가 실력이 자기 몸에 베일 수 있게 익숙해짐이 진짜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또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력을 갖고 있는 걸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험장 내에서 생기는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지에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내용이나 아니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그걸 내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 멘탈을 잡고 그리고 다시 문제에 도전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결국 나중에 점수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버티고들 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도 잘 버티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버텨서 꼭 좋은 결과 오래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내년에는 다음 연도에는 마스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소통 원하는 사람들은 게시판에 와서 글 남기면 선생님이 댓글 달아주니까 와서 소통하면 되고요. 차분히 잘 정리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들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게시판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